양심 분석을 하게 되었을 때 과거를 돌이켜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. 이 마음이 수행에 방해하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. 분석할 때만 몰입해서 하고요. 그 외의 시간에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이 일어나면 단호하게 저희 실천지침 있잖아요.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. 미래에 또 내가 죄 지을 것 같은데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. 이 모든 거를요. 애고를 내세우지 마라. 왜 네 걱정에 빠져있냐. 네 번째 저희 실천지침 읽어드리는 거예요.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. 지금 부끄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다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참회가 더 된 것도 아니에요.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. 지금 깨어있으면서 그런 죄를 다시 반복 안 해야 진짜 참회죠.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또 똑같은 짓 합니다. 습관적으로.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아쉬움, 죄책감 같은 것도 딱 몰입해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. 흔쾌히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깨워서 육바람일 잘할 생각만 하셔야 돼요. 항상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뭐 그만해져라. 자만에 빠져라가 아니라 참나에 몰입하시라. 그럼 참나 안에서 좋은 생각들이 납니다.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처해야 될지 좋은 생각이 나니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.